인공지능 AI는 이제 제법 익숙한 서비스인데요. 티맥스가 AI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면서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협업지능으로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티맥스가 새롭게 공개한 AI 비서서비스 하이티가 그래프를 뛰어가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 가능한데 클라우드를 통해 그동안 쌓아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IT는 이제 말씀드린 AI 융합 플랫폼 기반의 비서 자동화 서비스인데요. 일단 저희가 클라우드 스페이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축적이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AI 엔진하고 연계를 함으로 해서 사용자가 어떤 필요한 내용을 가장 좋은 내용으로 가장 경쟁성 있는 내용으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 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엑스는 29일 열린 팀엑스 데이를 통해 하이티 외에도 하이퍼브레인, 하이퍼데이터 등 기업과 AI의 협업을 지원하는 솔루션들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이 아닌 협업지능을 표방하는데 인간과 AI 기술이 협력해 최고의 결정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박대현 회장은 통역 없는 AI만이 벽이 없는 협업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선 클라우드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팀엑스 데이 기조 연설자로 나선 박대현 회장은 내년 초 세상을 놀라게 할 OS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오는 2030년 100조 원 매출 달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스앤뉴스 도혜민입니다.